아 아 아 아 야 너 죽지마 누나 어머 이 세컨드 언니 불쌍해서 어떻게 나한테도 다시 올라가는 게 좋을 거야 어 일어나요 일어나 옷을 잔다는 게 그 말이야 아 니가 유지영 여친이라며 진짜? 유지영 그 자켓 뭐 이런 찐따같은 걸 여친이라고 어디 어디 냉각하냐 전 유지영 선배 여친 아니에요 어딜 맘대로 가 내가 말하는 집이잖아 야 야 아니 왜 아저씨한테서 날 못 대우내서 안달이야 왜? 내가 뭐 했는데? 나 가만히 쇼핑만 하잖아 지금 어 왜? 왜? 몸싸 역시 백인아 말빠로 천냥 빚을 간다더니 오 예쁜데 새끼 꺼져 내 지갑 쓰자 그럼 아니 이게 뭐야 진짜 약속 넘어서 왜 나 안겨드 하지 말라며 천밀 frost 새벽에 내긴 했는데 어떻게 진짜 이렇게 어떻게 다냐 하루종일 근데 이렇게 보니까 꼭 안심 nur how 괜찮아 괜찮아 오 아 이 insp 2 하하하하 오! 아, 나 봤어? 나 신경쓰지마 난 그냥 니 얼굴 보고 싶어서 아! 야 머리도 정맞은 것 처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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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 안 받아? 내가 핸드폰 사나서 사놓고 왜 안 받아? 왜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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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고! 저, 별 짜증이! 야! 너 지금 우리 집 가냐? 야! 너 지금 어디 가? 아! 아! 쉬나 했더니 어! 옆집 가시는구나? 아! 아! 거기 사시나봐요? 아! 아! 저 오늘... 이 차... 여기 보세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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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연예관이 상당히 다르네. 되게 개방적이신가봐. 범어들이 또 도망갔어, 그럼 어떡해. 또 도망갔어, 그럼 어떡해.